죽고 싶다 차라리 죽어야 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 소문이 잠깐 들긴 했는데 니 자신을 좀 되돌아봐 돌파리들 아니야 이거? 또? 너 정대리랑 오부장님한테 돈 빌렀다고 해? 다신 안 그러겠다고 내가 몇 번이나 사과했잖아 우리를 자살당한 거야 제대로 한번 파보자 자살을 해요? 이 사람한테 한번 들켰거든 뭐야 빨리 죽어 서로 편해지게 왜? 근데 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